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자 9월 5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 코스피 코스닥 특징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는 0.24% 하락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84%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자 개인이 658억원 매도 외국인이 676억원 매도를 보이는 양상이었고요. 기간이 1337억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28억원 매수 외국인이 35억원 매도 기간이 231억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환율이겠죠. 오늘도 환율이 1372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9월달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오늘 세력들도 관망하는 모습이었다. 뭐 그런 부분인데 같이 일정들 알아보고 두 번째 오늘도 환율이 문제다. 자 1400원대가 현실화될 것인가 보겠고요. 자 세 번째는 에너지 부족 사태가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지속적인 이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 말에 에너지가 중요하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뭐 9월 초부터 벌써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저기 우리가 9월달 이벤트 미국장에 대한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 이벤트들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밤에 미국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국장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 유가가 들썩들썩 거리는 움직임들 보여요. 90달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이제 90달 밑으로 또 내려왔다가 지금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87달러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제 90달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80달러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갈 것이냐 추세이터에 나타날 것이냐 이것이 미국에 대한 물가에 상당한 변곡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자 8일날은 우리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슈화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정되는 건 싱크테크 카토 연구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어떤 말을 이어낼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9월 8일날 이제 애플 신제품도 있습니다. 애플 신제품이 9월 8일날 발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조금씩 순환면은 좀 도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한국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또 옵션 만기일 여기에 따른 이제 변동성 현재 요번주는 좀 간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13일날 13일날 이제 미국의 CPI 물가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제 12일까지가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3일날 장이 열리게 되는데 13일도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지금 미국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20일에서 21일 이때 또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F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9월달이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우리가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개별주 양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9월달을 계속 예상을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소형주 또는 개별주 양상으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무기력하게 반응을 하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건전한 조정과 대신에 소폭 상승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별주 움직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도 환율이 크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자 1370원 이 말이 1370원이지 뭐 해외에 뭐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이제 해외에 우리가 돈을 붙일 일이 있으시면 지금 환율은 대단히 어려운 환율이죠. 심지어 이제 외국에 하와이 같은 데 놀러가면 돈 왕창 깨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환율이고 오히려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해외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기는 또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1370원까지 올랐고 이게 원화 대비해서 우리가 달러 대비해서만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위아나 대비 베트남마 유로브라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돈이 가장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은 글로벌 정신은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 정신에도 약부하곤 중국 정신이 강부하곤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좀 보이는 것이 물론 코스피 0.2% 하락 마감에 그쳤지만 코스닥에서 1.8% 움직였다는 것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나타났다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전 그림을 좀 보시면 1300원 이상에 대한 환율을 보였던 것도 지금 13년 만에 처음인데 23년 만에 처음이자 지금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1300원에 지금 1400원 넘어갈 것이냐 1400원 이상까지도 예상하냐 저는 예상된다고 봐요. 1400원 이상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이 환율 밴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증시도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난 다음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긴 그림 안에서는 장기적 그림 안에서는 지금 자리가 과미도관으로 들어가는 접어드는 그런 과정 중에 일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모아가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개별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계약 단가라고 하는 계약 가격과 환율이 반영되기 전 가격이죠. 대신에 원화 가격에 대해서 환율이 반영되면서 들어오는 가격대는 딜레이가 그때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커지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9월달이 특징적인 것이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2분기보다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은 기저효과로 봐야 되는 거지 3분기가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최선이다, 차선이다 이런 것보다는 최악은 벗어났다. 그래서 차악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도 저희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 시장에서 한 가지 종목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 종목은 이 종목은 좀 종목의 거래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일상신약이라는 기업이었는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하루에 거래량이 500, 400, 200 이런 식으로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회원 숫자만큼 거래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은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작은 종목군들이 평소 때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런 작은 종목군들이 정말 수급과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지 이게 뭔가에 대한 큰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 안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함께 상승하는 그런 것은 조금 제한된다고 봐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미글로벌이나 히린 같은 기업들이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이 네옴 시티 관련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이제 영부인 관련준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후원업체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이슈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시장 자체는 이런 그런 불확실성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 또는 이제 세력들이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시장은 좀 펼쳐진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수출이나 또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큰 종목군들은 비중이 큰 종목군들은 3분기 지금 시장에서 쉽게 넘어가기 좀 힘들 것이다. 내일도 이제 2400포인트 전후에 대한 2420포인트 전후에 대한 등락이 거듭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신에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드러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빨리 이제 환율 사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에너지 부족 사태인데요. 에너지 부족 사태에 나오면서 시장에 계속 지속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우선 이제 원전이죠.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해외발 이슈가 지금 LNG 바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액화석유가스도 있고 지금 현재 천연가스도 있는데요. 석유가스 같은 경우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천연가스는 러시아에 대한 영향을 본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서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천연가스가 미국에 대한 가격보다 6배 정도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완전 그냥 가격적인 도매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미국이 훨씬 더 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수송을 해야 되고 수송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쓰는 가스는 우리가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배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스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로부터 써가지고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이런 식으로 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여기 나오는 노루트 스트림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가스관을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야말에 대한 유럽 가스관의 가격대가 또 올라갔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 이런 가스관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만을 볼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 부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연말까지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양상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련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재고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새로운 가격적인 부분의 변동성이 제한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개월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원전이라든지 최근에 또 나오는 수소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순환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LNG 그리고 우리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추천지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현재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 매일경제나 서울금융 1위 달성 이후에 SBS, CNBS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상론의 빨간 주식 구독자 수익률 대회를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댓글 남기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시가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보기로 했는데 금요일 날이 또 휴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요일 종가까지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셔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8% 오른 종목도 보이면 SNT에너지 그리고 보면 영호디에스피도 영호디에스피도 마이 올랐죠. 지금 8.3% 8.2%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고요. 금요일이 금량도 지금 4.4% 때 보이고 SNT에너지 두 분이 하셨네. 그리고 지금 3% 한국종합기술 한미글로벌 많이 봤던 종목군들인데 포스트코인터네션날도 보이고 아직까지 네이처셀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포기하기 이릅니다. 어차피 월요일이 시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요일 종가까지기 때문에 중간에 뭐 올랐더라도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빠진 종목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기 안에서 이제 보니까 삼강 MNT 오늘 0%고 그리고 코리아 SE가 또 0%였어요. 코리아 SE도 오늘 점 상한가를 갔죠. 점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시가가 결국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면 또 좋은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저희가 목요일까지 지켜보고 등수로 뽑아가지고 사은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지치는 시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좀 느끼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대회니까요. 다음에 또 많이 참여하시고 목요일 결과까지 한번 같이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 좀 보실 텐데요. 우선 JVM JVM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내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숨겨져 있는 수혜주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노인 처방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가 되면서 미국 내 실질적인 처방 건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대신 제약업체들은 일부 좀 손해가 났겠죠. 왜냐하면 부담금 자체가 감소하니까 대신에 처방 건수는 증가하는 모습에서 JVM은 조제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SNT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제 봤던 기업이죠. SNT 에너지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밴드에서 신고가를 지금 추라야 하는 모습인데 지난주 또 방송 추천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에 AS가 나가게 되는데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움직임 자체가 좀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SH에너지와 여기 부터 좀 많이 보던 기업이죠. 지금 1200억밴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 셀가스 관련해서 지금 시출을 좀 더 증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질 때마다 좀 더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날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오늘 밤에 한국경제TV 방송 출연도 있습니다. 방송도 보시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